귀여운 외모와 뒤뚱거리는 움직임으로 사람을 홀리는 실상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풍선 몰리를 만나봅니다. 사실 풍선 몰리는 자연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물고기입니다. 세일핀 몰리와 다른 몰리를 교잡해 선별한 숏바디 형태 즉 기형적인 부분을 고정시킨 물고기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허리가 짧거나 휜구피를 고정한 물고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자연에서도 풍선 몰리처럼 숏바디 형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느린 움직임으로 인해 쉽게 포식자에게 발각되고 생태계 상황에 맞게 자연스레 보태되기 때문에 잘 볼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귀여워 보이는 풍선 몰리의 뒤뚱거리는 움직임과 볼록한 배는 이러한 기형적인 체형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화 불량 등 여러 문제가 많고 장기 사육이 어려운 편입니다. 입수 초기에 풍선 몰리가 병에 잘 걸리고 수입상에서도 집단 폐사를 잘하는 이유의 이런 유전적 이유도 있고 TH 대문도 있습니다. 이것은 풍선 몰리뿐만 아니라 세일핀 몰리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대부분 열대어들의 약산성에서 중성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몰리들은 중성에서 야갈칼리성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염분이 조금 있는 기수에서 사육하거나 아예 해수어항에서 사육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어쩌면 담수보다는 기수 환경에서 가장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는 종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대량 번식되고 있으며 국내 양어장에서는 번식이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수입되는 풍선 몰리의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번식했을 때 얼룩달룩한 색상 유지가 잘 안 되고 회색 계열의 개체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국내 양어장에서 번식하지 않는 물고기로 가장 인기 많은 레드, 옐로우 및 블루의 색구피가 있는데 색구피 중 옐로우와 블루 계열은 후대의 색상이 잘 나오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레드는 후대에서 그대로 색상이 붉게 잘 나와 많이 번식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풍선 몰리에 초기 탈락이 높은 이유는 국내 수질에 적응되지 않은 풍선 몰리들이 짧은 시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내의 수입상들은 매주 수요일 혹은 목요일에 열대월을 수입하고 금요일부터 각 수족관으로 퍼져 나가는 데 풍선 몰리의 경우 이런 환경에 더욱 취약합니다. 물고기는 이상 증상이 있어도 바로 드러나지 않고 최소 2에서 3일은 아무 일 없는 듯이 버티다가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상황이 덜어 있는데 풍선 몰리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물고기로 초기 입수 시 폐사가 많습니다. 물론 수족관별로 생물을 케어하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풍선 몰리를 죽이지 않는 수족관들도 있지만 많은 수의 수족관에서 하루 단위로 많이 죽어나가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최대 크기는 4cm 내외이고 수호는 20에서 26도 내외를 선호하며 pH는 중성 7.0에서 약산성 8.5 사이가 좋습니다. 소의를 사용한 대부분의 수초어항의 pH가 약산성이고 환수를 많이 하지 않는 개인 어항들이 약산성 쪽이 많기 때문에 몰리들이 입수 초기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에서는 조류를 주로 먹고 사는 초식 성향이 강한 물고기입니다. 즉 지나친 60 베이스의 사료는 피하고 초식 베이스의 사료를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약하고 가는 수초어의 조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류를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사기에 붙은 조류를 먹으려다가 벌어 작은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수초를 먹지는 않습니다. 새끼를 출산하는 난태생종이지만 한 번에 출산하는 마리수는 구피보다 작습니다. 수컷은 고나포지움이라고 불리는 생식기가 있고 등지느러미가 크며 전체적인 체형이 날씬합니다. 암컷은 등지느러미가 작고 백골이 넓어 외형으로 암 수 구분이 정말 쉽습니다. 개인 수조에서 살아남은 개체들은 안정적으로 출산도 되는 편입니다. 반 안정적인 수조에 새로운 풍선 물리를 넣으면 여지없이 문제가 생긴 이주의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열대어와 합사가 가능합니다만 입이 넓고 크기 때문에 장난삼아 툭툭 건드린 것이 굽히 등의 소형 물고기들에게는 큰 데미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스커스 등 몸통이 넓은 종들은 풍선 물리가 지속적으로 몸통을 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사하지 않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풍선 물리편이었습니다. 사육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덧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